뭐 없어? 미세대라도 꺼내야지 혹시 뭐 강목같은거라든지 나뭇꽃이나 좀 빈거 있을까요? 근데 조정도까지는 안갈거 같은데 아니 동일씨 돌려봐 로타 조정기 거기잖아 어? 이거 뭐하고 있는지? 로타 돌려봐 조정기 거기다니깐 조정기 거기다니깐 안정돼요 홀드 찼어? 홀드가 뭐지? 다 풀려있는거 같은데요? 다 내렸는데 아래쪽 반이야? 네 다 내렸어요 아래쪽? 아래쪽도? 네 형님 위험할거 같은데 위험한데 나무 타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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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다쳐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